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잭점이 됐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 그리고 두 번째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 견제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 또 의혹이 제기됐던 재판 거래 등이 없었다고 판단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법원을 고민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다.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었겠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다음에 저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생하시다가 폐암까지 걸려서 수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는 아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뒤늦게는 아마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세계의 재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례적인 여러 기록들이 남겨졌죠, 박상규 의원님.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기록들이 세워졌다는 게 결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제가 벤허라는 유명한 영화를 처음 볼 때 서울에서 봤는데 4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막을 내리고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영화가 기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번에 판결문 읽는 데만 4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듣는 기자들이 지쳐서 화장실을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온 얘기가 뭐예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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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무죄만 듣다가 시간이 갔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기록이었고 수사 혐의가 47개, 수사 기록이 20만 쪽인데 당시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었습니다. 6개월간 국내 최고의 검찰 수사 정예들이 탈탈탈 털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미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혐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체 조사에서도 그런 걸 뭘 검찰 수사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만나고 와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사로 급반전이 돼서 온 나라가 여기에 매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소 후 선고까지 1810인이 걸렸다, 재판을 291번 했다, 300번 가까운 재판을 했어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결국 이게 국력 낭비를 초래했고 사법 불신을 초래했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한국 사법계를 빛낼 만한 재판관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고통을 받고 이러면서 한국 사법 시스템이 더 농단이 됐습니다. 이런 기록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 사건에 기록했던 사람들이 일부는 정치권에 가서 뺏지 달고 또 승승장구 또 나갔어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니라는데 사실이 아니라는데 그걸 듣지 않은 정치적 고려가 이런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을 양산해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참 큽니다. 네.